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무티니입니다! 요즘 어떤 유튜버들은 강아지를 위한 과자를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 동생의 강아지를 기억하세요? 디노! 저도 오늘 디노 위한 강아지 과자를 직접 만들어서 디노한테 줄 거예요 근데 디노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 말을 안 듣고 제 동생 말도 안 듣잖아요! 그리고 어제 디노가 미용실에서 헤어커스를 받았거든요 미용사 누나가 디노 얼굴을 만졌는데 디노가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디노 컴댐! 디노 움직지나! 디노 안 아파 움직지나! 이렇게 계속 디노를 다격했는데 디노는 너무 살꽃처럼 미친듯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미용사가 포기했어요 헤어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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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g head small body small body Hi everybody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 아무튼 저는 강아지 과자를 만들어볼거에요 만든 후에 저도 먹어볼거에요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볼거에요 화이팅 호박, 피닛버터, 계란, 기름 베이킹 소저와 밀가루를 추가해서 같이 섞어요 이제 잘 섞어야고요 지금 강아지 과자 모양을 만들거에요 강아지가 너무 괜찮아요 광야야 계란 그림이 엄청 좋은데요 네 뱅! 디지털의 수고하시죠, 그런지 알아요 연옷 통화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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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he likes it. I like it. I bought this in a dog store. Let's test what Dino is like. Let's test what I like. Let's test what I like. I like it. I like it. I like it. Three, two, one. Three, two, one. I like it. It's not a cookie. But, it doesn't to taste. It's not a cookie. It's a chip. 왜 이렇게 하는거야? 디나! 디나! Oh my god, she's so stupid 디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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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맛있어? He likes it! 디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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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 너무 쉽고 진짜 재밌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봐요 cin고 Whaaaaat Boy if you don't 이 컨트롤 께씹에 끌려고요 Go Over 해서 UT Tutorial했어요 그런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